아멘 이사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66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게 39권과 27권 이 차이도 이게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신약의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성경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사야를 보면 성경을 본다 이사야 안에 성경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 57장 정도니까 이제 이게 신약의 하반부에 속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은 왜 고통을 할까 사람은 왜 슬퍼할까 사람은 왜 문제를 만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답이에요 사람이 아픈 것은 사람이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를 보면 참 이게 많은 것을 배워요 얘는 나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붙여준 말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집사람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임동하면 개동하고 임정하면 개정한다 우리 집사람이 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고 집사람이 가만히 앉았으면 얘도 가만히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한 곳만 쳐다봐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저 개처럼 주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 저 강아지처럼 주인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따라가고 주인을 기대하고 우리 어디 갔다 오면요 얘는 어디냐 창 대문 문간을 보고 딱 하니 앉아 있어요 또 한 번은 집사람이 욕실에 가서 시설을 갔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욕실 앞에 딱 하고 앉아가지고 목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한결 같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변화가 많고 변덕도 많고 오늘도 제가 오면서 이렇게 긴 거리니까 통화를 여러분하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분하고 난 사람이 난 나 자신을 볼 때도 난 너무 잘 변한다 너무 변덕이 심하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아니 하루에도 열두 번 더 뒤집어지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보면서 나는 많은 걸 은혜 받고 깨닫는다니까 나는 강아지 복원에 받는 사람은 내 밖에 없을 거야 주만 사랑하고 주인만 기뻐하고 주인만 쳐다보고 주인만 따라가고 주인만 의지하고 주인만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잘 변해 너무너무 변덕이 심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가 한갑이 지나고 이제 63년에 들어가는데 60년 이상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한테 상 줘야 된다 왜요? 내가 변해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떨어져도 내가 나가 떨어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인물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이러면 내가 또 목사님 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유혹을 내가 요셉은 아니지만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요셉은 실패를 하는데 이게 흥분하면 막 침이 막 튀잖아요 코로나 오기도 전에 20년 전 얘기니까 아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내가 막 침이 튀는데도 되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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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옆에 권사님 보고 목사님 임집사가 목사님 침을 다 받아 먹습니다 이 가들아 세상에 그렇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세요 성도님들은 주일 낮에 보지 오후에 보지 그 다음에 새벽에 보지 수요일 날 보지 금요일 날 보지 집에 가가 남편 얼굴을 그래 오래 쳐다봅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의 얼굴을 그래 열심히 쳐다봅니까? 매일 한 시간 동안 뭐 싫으나 좋으나 오늘 여 목사 얼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뭐 주무시는 분들이야 뭐 또 은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가 교인들 종교인 신앙하는 사람들만큼 서로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오래오래 쳐다보고 변함없이 쳐다보고 한결같이 쳐다보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늘 어디 가도 그럽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영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천사 같은 말을 여기서 해도 여러분 앉아계신 분들이 은혜가 안 돼요 꺾여져 있고 다쳐 있고 부서져 있고 깨어진 마음에 어떤 말씀인들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저희 아마 두 달에 한 번 혹은 가끔 이래 오지만 여기 계시는 목사님은 매일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면에서의 가난교는 좋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매일 오시니까 매일 오시니까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지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고 분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평화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말아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안 싸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싸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의 스크래치는 꼭 있어요 그 트라우마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싸운다 하지만 안 싸우는 게 상책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왜 아픈가 왜 사람이 왜 고통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니까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저도 코로나라는 걸 한번 영접해 봤습니다 어제 아래 이틀 전에 해제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저 앞에 주위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갔는데 사람이 그 많은데도 난 코로나도 건너가고 건강하다고 막 간증을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말이야 까불고 있다 아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코로나가 기침이 오고 목이 아프고 가래가 나오고 머리가 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까지도 점념을 시키고 그 두뇌외관에 쳐다보면서 코로나를 잘 견뎌 왔습니다 어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난 그래서 이것도 약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간증하면 안 되는구나 하 여러분 내가 150명 정도 있는 데 갔다 왔는데 내가 거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에라이 너무 자서가 그날 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을 침투하사 이 목에 가래와 고통을 안겨주시고 야 여러분 이게 교만할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를 보는 가운데 이게 TV 보면 사람 자막이 나오는데 누구 누구 하고 뒤에 갈로 치고 나이가 나와 사람은 날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야 저 어대 섬에 있는 여자분이 나왔는데 막 미역을 잡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질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 암흑에 암흑에 하고 갈로 치고 62세 어? 나하고 동갑이야 그런데 너무 늙은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젊어 보인다고 그대 저 사람이 너도 늙었다 당신도 늙었다 뭐 청추인 줄 아나? 정신 차리라 주님이 가까이 인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잘난 것도 고운 것도 인물도 여러분 자랑할 거 세상에 하나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젊은 부자가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나는 막 막 건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늠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넘어갈 수 없는 산이고 강이야 그런데 주님은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늠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낙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주님 앞에 뭘 잴 거 없어요 재물이 많은 젊은 부자 왜 이걸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는 거 이거 자기도 스스로 인정하고 남들이 봐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재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물을 때의 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재로 온 거야 자기를 과시하려고 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오고 자기를 간정하려고 온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 적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픔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요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에 있을지어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하는 인생이 많고 고통하는 인생이 많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수 박완규라고 하는 분이 슬퍼하는 자라고는 그 슬픔이라고는 슬퍼하는 자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슬픔이 없는 곳은 없나요 슬픔이 나를 보고 웃네요 내 슬픔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이기라 하네요 세상은 내게 사랑한다 말하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노력했어요 슬픔이 없는 곳은 없나요 슬픔이 나를 보고 웃네요 내 슬픔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내게 이기라 하네요 이 가사말을 간단히 보니까 슬픔 슬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수도 이 가사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늘 슬픔 슬픔 슬픔을 되뇌이곤다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슬픔이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배역에 따라서 그 배역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깡패 역할을 하면 여러분 다른 데 나중에 나와서 다른 거 보여도 이 사람 늘 깡패같이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 깡패였지 저 사람 깍두기였지 어떤 사람 최수중 같은 사람은 늘 왕이잖아요 늘 왕, 태조 왕건 뭐 왕의 역할만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왕처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어떤 배역을 맡느냐 내가 어떤 노래를 하느냐 내가 어떤 노래 가사를 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진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 뭘 시인하는지 뭘 고백하는지 그러니까 이 박한규라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가사 자체만 보아도 슬픔이 내게 말하네요 세상 어디 슬픔 없는 곳 있나요 슬픔이 나를 조롱하네요 슬픔이 나를 보고 이기라 하네요 절망을 말하고 슬픔을 말하고 슬픔의 현장에서 자기가 이 슬픔을 이긴다라고 노래하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가사의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갑니까 저 사람에게 가면 내 물질을 해결해 준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질을 해결하려고 갑니다 내가 저 사람 가면 내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저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저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제 자신의 경험을 봐도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내 기대대로 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절대 나를 뿌리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그 사람들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 내 문제 해결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면목동 사는 우리 형님 계시던데 내가 교회에 개척 자금을 한 2천만 원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애매기고 나는 생각할 때 형이면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2천만 원 정도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거 빌려줘도 되나? 너한테 빌려주면 때 맥히지 않을까? 온갖 소리다 하고 2천만 원이 왔습니다 2천만 원을 갖다가 그리고 전세 자금 빌려주고 그리고 이튿날부터 너 돈 언제 줄 거냐 아주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난 그래서 형제들한테 돈 절대 안 빌린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죠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내 아는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은요 동생이 얼마나 잘 사는지 옛날에 휴대폰 처음 나올 때 악세사리를 한 분이야 그래서 서울에 이어서 악세사리 전문 1호점 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형 계층하는데 어렵다고 땅 사주고 건물 줘주고 사택 사주고 아 세상에 우리는 골랑 2천만 원 빌려주고 그거 너한테 빌려주면 때맥히지 않을까? 그 다음날부터 언제 줄래? 언제 줄래? 그 목사님은요 돈을 갖다가 1억 5천 원인가 가졌는데 나중에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아울빌라놓고 야 1억 5천 원 나한테 좋다고 생각해? 아멘 여러분 1억 5천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근데 그 아우는 형을 위해서 아멘 하고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순종하듯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2천만 원 나한테 바쳤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머리 쥐이 뜯고 날이나 쓸 거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이 경상도인데 경상도는요 가족을 몰라 저 경우를 내 주변의 경우 이거 취업적인 얘기입니다 일반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에요 호남 사람들은요 가족을 무지하게 챙겨 음식도 잘해 어른한테 잘해 호남 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왜? 가족한테는 최고로 잘해 경상도 이 보리문디들은 아주 죄송합니다 혹시 목사님 자기도 경상도면서 경상도를 뒷성하시고 오늘 내가 편안하지 뭐 내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없어 정말 정없어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가보세요 천만에 한 번도 내 그거 들어주고 응답된 적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나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게 결국 뭘 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우리가 우리에게 우상을 승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건 인간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한 겁니다 다 사람이 만든 돌덩이고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대가리를 쳐박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요하가 나를 도울 자요 성경은 일관되게 내 너 고쳐주겠다 내 너 위로하겠다 내 너에게 평강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이 얼마나 악한지 형제 간에도 그런 형제를 만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잡아서 때리고 매질하고 구덩이에 쳐넣다가 그리고 미디한으로 내려가는 장사꾼 그 애국으로 내려가는 미디한 장사꾼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갖다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니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얼마나 통곡하고 장세기 37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짚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울었더라 나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버지가 이리도록 고통하고 아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위해 우는데 어떤 한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아버지 마음을 풀려고 하는 자식들이 한놈도 없단 말이요 아버지 실은 우리가 요셉이 미워서 죽일까 하다가 애급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장사꾼 손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정도 자식이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입을 잘 맞추는지 어떻게 의기투합을 잘하는지 그 아버지의 고통하는 자리에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도 그렇게 입을 다물고 침묵했다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악해 요셉의 형제들이 악해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굳어지거나 악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쳐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고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작은 일에도 오늘 아까던 목사님 전화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혹 나를 갖다가 촛대를 옮길까 봐 겁난다 촛대를 옮길까 봐 겁난다 이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러면 촛대를 열두 번 더 옮겼겠다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데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날 보시면 촛대를 이놈아 안는 열두 번 더 옮기겠단 말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경건한 거야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코로나가 내가 오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습니까 회개할 건 없습니까 막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극실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이 심장이 굳어지게 되면 굳은 마음이 되면 어떤 것이 와도 이 돌짝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비만 좀 이상하게 와도 눈이 좀 많이 오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회개할 건 없습니까 돌이킬 건 없습니까 내게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자신을 주의 앞에 세우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그 형들은 너무너무너무 악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야곱에서 만날 때까지 그 형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살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악함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야곱의 슬픔을 이렇게 본 단장이라 소혼 단장 근심과 슬픔으로 늑시 빠지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것을 소혼 단장이라 늑시 나가고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원에서도 참 이렇게 애꿎은 젊은 사람들이 숨을 거뒀습니다 세월호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마음을 폄훼하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자식이 있는 걸 나도 내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한 분은 제주도 가서 나하고 룸메이터가 된 목사님하고 잠을 자면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 세월호 할 만큼 했지 않았느냐 오랫동안 우려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형님 내 아들이 세월호 죽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에요 머리 끝부터 발목까지 쫙 소름이 끼치는데 이 목사 내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그래야지 나는 내 아들을 세월호에서 잃어버린 경험이 없잖아요 나는 내 아들을 이태원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뭐 춤을 추러 갔든 할로윈을 했든 그냥 무슨 이유로 갔든지 간에 생명 자체는 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초장집에 가가지고 그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어젯지 않은 말로 위로하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그냥 침묵해야 돼요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됩니다 집사님 나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네가 남편을 잃어봤어? 네가 아내를 잃어봤어? 네가 부모를 잃어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를 뭐라고 답할 거예요 전 제가 아홉 살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홉 살 때예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대문을 열어놨어요 왜? 아버지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더라고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다 가볍게 나 다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내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32살에 30살 남편을 잃어버린 그 32살에 청상과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거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지금 85인데 전화를 하면 저는 꼭 그래요 끝날 때 어머니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 나는 지금 사람한테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해 사랑해 내 아내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 그 사랑해 하는 소리가 그냥 전화 끊을 때 마지막 멘토지만은 어머니가 그러면서 막 하하하 웃고 아 그래 전화를 우리 아들이 날 사랑한대 우리 아들이 날 사랑한대 목사님과 뭐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명절대가 기껏 용돈 좀 드리고 김장을 해놔 놓고 야야 김장 가져가라 내가 뭐 또 코로나 했지 내가 또 뭐 눈 수술 했지 원래 여러분 제가 아주 막 시체말로 이 눈에 이게 300만 원짜리 렌즈를 기운 사람 320만 원짜리 이게 비싸더만 곤사님 근데 엄마 내 눈 수술 했어 설날에 가서 가지러 갈게 어 일로 와 일로 와 김장 가지러 와 내가 그랬어요 엄마 그 허리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은데 하지마라고 하지마라고 우리 사 먹으면 된다고 전라도 김치 맛있어 엄마 그 사 먹으면 돼 우리 교인들이 100% 전라도인데 음식을 정말 못해 내가 그래서 당신들 전라도 사람 맞냐고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김치를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라도 교인들이 경상도 사모님 보고 사모님 맛있어요 하는 거 보면 내가 저것들이 참 웃기지도 않아 자기들이 맛있게 해야지 세상은 꼭 전라도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법은 없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혹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소혼단장이라 넋을 잃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위로하고 위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위로만 넘치면 위로의 강물이 넘치면 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다 어느 교회나 막 싸우는데 담장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김집사 이기나 장집사 이기나 누가 누가 잘 싸우나 구경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이고 주야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경상북도 영양에 그 고추만이 나는 1월산 산 밑에 교회가 교육점 곳으로 내가 갔단 말이에요 내가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학생 고3 학생이 네가 와가지고 교육자 모시고 와라 근데 그분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벽진교회 생각하니까 막 불행이 두 마리가 이 사람 이상하다 이런 거 왔지 그때 내가 그런 얘기는 내가 소화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무슨 불행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막 싸우고 교육자가 나가고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넘쳐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위로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됩니까 민숙이 6장 24절로 26절의 제사장들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주는 것은요 작은 말의 위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을 누가 입었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입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돌이 자기 몸을 칠 때 자기 머리를 칠 때 자기 몸과 가슴을 칠 때에 그 평강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능력이 그 돌에 맞아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기 몸뚱아리의 고통을 이기는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했다 우리가 여러분 순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 나는 교회사를 쭉 보면서 읽어보면서 첫째 중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시키고 신앙을 지켰을까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문 닫아라 문 열심히 닫고 교회문 열어 걸어 잠궈라 교회문 걸어 잠그고 이 정부가 시키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가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예배를 전폐하고 얼마나 오늘 이런 시대에 정말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 과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서대반 집사님이 경험했던 순교의 산을 넘어갈 때 순교의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드렸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요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고치리라 평강의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그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그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그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의 영과 혼을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여기 피곤이라고 하는 말은 빠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빠토브라고 하는 말은 아타구에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요 죽은 시체에 수위를 입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피곤해서 지쳐서 숨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콜리아스 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로 왔겠습니까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그 물멧돌 들고 나왔잖아요 자식 말이야, 즉을 들고 나한테 덤비로 왔어? 콜리아스는 다윗의 약함과 의림과 그리고 연약함을 보면서 손에 들고 있는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물멧돌에 자아도취하면서 그래 너는 내 밥이다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나 영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쓸모없이 보이는 그 물멧돌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왜 고통합니까? 인간이 왜 아파하고, 인간이 왜 슬퍼하고, 인간이 왜 눈물을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내가 지은 이 영에, 이 백성, 이 생명에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아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순정하고 거역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집이 추워요 추워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역에도 보여주고 텐트 치고 살더라고 텐트 치고 이 온동선 안에 물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눈을 갖다가 그 번호에다 녹이면서 살고 있어요 저 사람 보고 여보, 우린 저 사람보다 안 나아 돌침대 전기 눌리마 전기가 뜨끈뜨끈해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좋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다 상대적이겠지만 상대적이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극률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요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섰으니 이는 요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입을 전파하며 요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럿 시원해서 슬퍼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곤 요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합시다